그린 황도 복숭아 2kg 구매문에 1533-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. 신바람 농산물협력농가 판매상품, 그린 황도 복숭아 2kg 판매합니다. 1년 중 딱 21만 맛볼 수 있는 희귀 복숭아, 국내산 전북 남원. 그윽한 복숭아의 단양, 부드러운 노란 과육에 가득 담겨진 높은 과즙, 평균 12-13 프릭스 전후. 전체적으로 노란빛의 예쁜 붉은 빛 손에 들고 딱 먹기 좋은 크기. 먹지 않아도 벌써 맛있는 그린 황도를 맛보세요. 복숭아는 대표적인 후숙 과일입니다. 복숭아를 신문지나 키친타월에 감싼 뒤 냉장 보관 시 신선함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. 이렇게 배송됩니다. 그린 황도 복숭아 2kg 판매가격 49,000원 무료배송 그린 황도 복숭아 2kg 판매합니다. 구매문에 1533-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농산물TV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